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2차전지업종 주가가 조금 하락세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늘 오르기만 합니까 사실. 사실 7월 초중순까지 되게 가파르게 올랐고요. 특히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주요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되게 가파르게 올랐고 사실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구간이었는데 또 적절한 빌미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리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양극재 업체들이 기존에 사뒀던 리튬 가격이 이제 재고 가격으로 반영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이제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양극재를 비롯한 소재 기업들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시장의 어떤 추정이 확산되면서 이제 그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꼭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 정권사에서도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4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정 많이 받은 구간에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전략을 이야기하는 정권과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중에 최고과를 비교하면 특히 이제 에코프로그룹,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BM 하락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커버예요. 아마도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긴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에코프로, 에코프로BM이 공매도 공방에 이제 거의 최격전지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뭐 실적이니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 공매도에 의한 수급, 그 다음에 이어서는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FTSE 지수 편입에 따른 또 수급 뭐 이런 등등가 맞물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뛰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뭐 그게 이제 7월 중화순 정도로 초중순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에 관해서는 이제 이 지주사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슬앙슬레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에코프로에 관해서는 고평가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제 성장 여력이 길게 보면 더 있다. 뭐 이런 이제 추상들이 계속 말씀하는데 단계적으로는 상당히 좀 고평가 구간 또는 오버슈팅 구간이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정받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고평가가 사실은 그냥 뭐 개인들이 막 뭐 으샤으샤 해서 매수한 힘으로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공매도들의 이제 쇼트 스키즈가 나면서 이제 공매도의 이제 쇼트 커버링 쇼트 스키즈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단기에 이제 확 밀어올린 측면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일정한 조정을 받고 또 조정을 받는 빌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분기에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그 판가 전의에 대한 시간차가 발생하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 그게 가장 직격탄을 2분기에 맞았던 게 이제 LNF이고요. 그게 이제 3분기에는 에코프로 BM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가장 핵심이 에코프로 BM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동반 좀 하락세를 보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장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빨리 이제 자금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크나 가야 된다는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계속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조성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리튬 문제는 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타이밍 보기보다는 뭐 기업 성장성 보고 장기로 투자하자. 네. 이른바 구조적 성장주 투자죠. 우리 이차 전지 업종의 뭐 대표 종목들.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화하기 위해서 내적인 외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라고 보세요. 내적인 조건들은 우리가 다른 대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당연히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고 가능하면 좀 프리미엄 시장을 점령해야 되고 또 뭐 기술 경쟁력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핵심 역량. 예를 들어서 니스에 따라서 제때 제때 그 고객들의 니스에 맞춘 배틀이라든지 또는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스펙터를 만들어내서 잘 맞추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제때 이제 캐파를 구축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당장보다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텐데 이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중후장대형 설비 투자를 해나가는 업체가 결국은 시장을 선점해서 계속 이제 앞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계속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뭐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그 역량들이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외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뭐 가능하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지금 최대 경쟁 국가가 중국으로 이제 보통 인식이 되는데 그 중국 이외의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시장들이 어떻게 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진입이 좀 어려워질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큰 흔들림 없이 가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뭐 유럽의 EU에서 이제 반보조금 정책 그 반보조금 조사 지침을 이제 내놓은 것처럼 그 오히려 중국 배터리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외적인 요건도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탐방 저분 많이 다니시잖아요. 기자 출신이시라 가서 되게 깐깐하게 물어보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현장 가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집 분위기 가서 보면 그 집이 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삐걱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녀보시면 우리 2차 전주 기업들 지금 말한 어떤 그런 장기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성숙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기업들마다 이제 온도 차가 있고 편차가 있죠. 또 시기별로도 약간 이제 뭐 들쭉날쭉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 아까 뭐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양국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까지는 사실 실적이 좀 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4분기 지나가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기대를 많이 긁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가장 그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중요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사실 일시적인 어떤 부침을 지나서 계속 이제 탄탄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그 양국제는 일시적으로 또 그렇지만 어떤 다른 소재들 예를 들면 뭐 지금 동박, 알박, 그 전액 뭐 이런 다른 소재들 이렇게 업체들 가보면요. 지금 전부 다 완전히 쇼티지를 엄청나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전액 업체다. 무슨 뭐 이제 알박 업체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업체, 양국박 업체죠. 양국박 업체, 동박 업체다. 다 지금 쇼티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세일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캐파 정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소재 주문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 주문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게 내년부터도 많이 올라오겠지만 25년, 26년 가면 여기는 뭐 진짜 흔히 하는 말로 눈알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못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내년, 내후년 그리고 24년부터 한 26년 특히 25년, 26년 구간이 한국 배터리가 얼마나 큰 폭으로 성장할지가 그 가시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아직 한참 남은 상황에서 한참 남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 남은 상황이고 그 예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리튬 가격이 중국의 공급 가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양국제 업체들 판매 단가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노이즈들에 흔들리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하여튼 쇼티지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문제예요. 내가 오늘 사서 과연 내가 목표로 하는 시기에 이 주식이 올라 있을 것인가 이제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미래를 얼마나 당겨왔는가 이 판단은 또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어떤 뷰를 가지고 본인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미래가 닥쳐봐야 그 문제는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구조적 성장조라는 게 결국은 매출 영업이익 성장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초기에 돈 많이 못 벌어도 주가가 오르는데 또 안정기에 들어서면 돈을 많이 벌어도 주가 하락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성장을 얼마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뭐 SK텔레콤 이렇게 과거 주가 움직임 봐도 그렇고 올해 2차전지 수출 3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줄었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감소폭도 4월에는 4.4%였는데 8월에는 21.3%까지 좀 늘었고 그래서 이게 뭐 일시적인 거냐 뭐 추세적인 거냐 이거는 뭐 사람 보는 눈에 따라 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보다 보면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이제 좀 요인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좀 확대가 되질 못했었어요. 그리고 북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GM이 이제 GM이 LG엔솔의 대표적인 최대 고객사 중에 하는데 뭐 GM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그 뭐 전기차 라인업들을 사실상 좀 단종하고 새로 그러니까 뭐 GM의 이제 EV볼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차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라인들은 이제 좀 단종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3분기 특히 4분기에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새로 이제 좀 새로운 모델들을 이렇게 내놓는데 그 차종들에 대한 대기 수요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버트럭 뭐 이런 이제 그 출시를 앞두고 지금 테슬라의 그 사이버트럭 주문량은 200만대가 지금 넘어가거든요. GM이 이제 4분기에 이제 출시하려고 하는 이런 그 라인업들 대부분이 뭐 미니밴이라든지 SUV라든지 또 픽업트럭 같이 배터리 탑재량이 되게 큰 차종들이고 또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차종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대기 수요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 수요 새로 이제 신차들이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좀 대기하는 수요들이 있으면서 생각보다 좀 덜 넓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 본토의 이제 차들보다는 뭐 유럽이 유럽 차종인데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뭐 BMW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팔렸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차들도 뭐 국내 고객사이긴 한데 한편으로 그 영향이 사실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그 흐름을 보면 그 유럽도 유럽 시장도 그 8월 통계를 보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합쳐서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전기차도 이제 4분기 이제 진짜 본격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반등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구조적 성장주라는 게 실세 없이 매월 매 분기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좀 보면 그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구조적 성장주는 일시적으로 이제 뭐 1, 2분기, 한두 분기 이렇게 뭐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도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게 뭐 1, 2분기 정도만에 보통 소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성장하는 구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흐름에 자꾸 연연하면 그 대개 흔들리죠. 그 많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흔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침투율이 지난해 하반기 경우에 한 7.8%까지 올라왔고 올해 상반기까지 한 8.7%인가 한 1%포인트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침투율이. 근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속도가 안 올라온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은 올해 4분기 이후부터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진짜 본무를 이루는 건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2025년, 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왜 한국의 배터리 3사들의 생산 계파가 25년, 26년까지 이렇게 급증해야 되냐 하면 당연히 몇 년 전에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내놓기 전에 보통 한 3, 4년 전에는 이 모델들 일정한 스펙과 더불어서 이런 생산 계획을 세워야 되고 협업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를 확보하고 그 배터리를 확보하는 시점을 따져보면 25년, 26년쯤에 해달라고 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막 미친 듯이 지금 이제 캡파 구축에 나서고 있는 곳이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 본격적으로 가려면 그리고 그 단계로 가면 지금보다는 몇 배나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일시적으로 지금 약간 판매가 조금 올라가니 저조하니 조금 전기차 침투가 조금 지연되니 많이 이 문제는 구조적 성장주를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른바 조그만 잔물결? 잔파도에 다 휩쓸리면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를 장기 투자한다고 할 때도 아주 일정 큰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일정 부분은 또 어떤 가격에 오버시팅도 나오고 언더시팅도 나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을 조절해가는 것도 조금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거의 원론처럼 늘 하는 이야기가 구조적 성장주는 비중시로서 투자하면 되는데 다만 이게 가면서 출렁임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실적의 출렁임보다 주가의 출렁임이 진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버시팅 구간 어떻게 찾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기업을 잘 알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이 구간은 좀 과열인 것 같은데 또는 이 구간이면 충분히 조정받은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판단은 사실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삼성전자가 6만 원도 싼데 이게 예를 들어서 4만 원, 3만 원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 싸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8만 원, 9만 원이 비싼 수준이었는데 지난 고점들이.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갔다. 그 당시에는 워브슈팅 구간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 알고 천착하는 기업의 주가 어떤 실적 성장성과 주가 흐름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어느 정도의 컨트롤에서의 그런 판단은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것이 한 번 투자했으면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간다 이것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진짜 5년, 10년 가기 위해서 오히려 멘탈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버슈팅 구간에서 조금 수익을 한 2, 30% 정도 범위 안에서 수익 실현했다가 또 조정 오면, 지금처럼 조정 구간이 오면 좀 사놓았다가 그러면 사실은 구정 성장이라는 건 결국은 시간이 큰, 시간의 큰 흐름이 지나가면 결국은 실적도 성장하고 주가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더 안정감 있게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이제 오늘 제 질문 톤이 좀 다른데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질문을 시청자들이 궁금한 걸 대신해 주시는 거잖아요. 전화소장님이나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의도로 지칭되는 그런 금융계하고 무관한 사람들인 건 다 아실 테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이 참 어렵게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잃지 않고 지키나 그리고 좀 불려나가나 사실 관심이 오로지 이제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제기되는 리스크나 좀 너무 밝은 미만 보지 말고 조금 어두운 면도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봐서 가야 이렇게 다지면서 가야 좀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좀 삐딱한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저 요새 막 좀 삐딱한 질문하면 막 댓글 달아요. 근데 선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궁금한 질문을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좀 고민되는 움직임이 보여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2차전지 가장 큰 소비처가 아직은 전기차 시장인데 이 시장 자체가 조금 구조가 변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보조금도 넉넉하게 주고 해서 이 하이엔드 차종 위주로 좀 시장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모든 차가 그렇게 좋은 차들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중저가의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엔드는 3원기 배터리 또 이런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엔트리, 볼륨 이런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이렇게 좀 시장이 약간 좀 역할 분담을 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LFP는 어쨌든 중국이 많이 만들었고 지금까지 또 인건비도 아직 상대적으로는 더 싸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LFP에서는 중국 경쟁력이 좀 앞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저가 차량 시장 이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좀 배경 설명을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이제 초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시장 초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배경으로 해서 그 뭐 이제 좀 이른바 고가 전기차 시장이 먼저 형성이 됐죠. 전기차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모델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좀 고소득층부터 전기차를 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차가 계속 확산이 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가 7천만 원, 8천만 원부터 해서 1억 대 이상 이런 전기차를 탄다든지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지금 내연기관차는 싼 차들은 아주 싼 차는 천만 원대부터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대도 모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도 계속 침투율을 확대해 나가고 즉 보급이 확대가 되려면 그런 엔트리 레벨까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는 배터리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원가가를 차지하는 부품이니까요. 사실상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내 하이니켈 배터리들이 많이 채택이 됐죠. 그런데 중국의 LFP 배터리는 현재로 보면 여전히 지금 수준에서도 에너지 밀도당 가격 이렇게 따시면 사실 그렇게 경쟁력 있는 배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른바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 전기차를 출시하는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기차 시장이 점점 확산이 돼야 되고 그럼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당장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채용하자니 보급형 중간에 볼륨형이라고도 볼륨 시장이라고도 하고 보급형 중가 시장부터 해서 엔트리 모델까지 쭉 내려가려면 이게 기존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채택하면서까지 당장 가격을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거나 급하게 좀 싼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 사실 배터리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흐름이 일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도 사실은 중국 안에서 비아디가 워낙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강세를 띄면서 비아디는 다 LFP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실제로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만들고 또 그걸 일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을 하다 보니 중국 중심으로 해서 LFP 점유율이 되게 높아졌죠. 그리고 그걸 전 세계 평균으로 나눠도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LFP 배터리의 성장률, 증가율의 거의 한 70% 이상은 중국 시장에서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단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 시장은 어떻게 재평이 돼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급차 시장은 하이니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볼륨 시장은 사실 LFP 배터리 가지고 되질 않고요. LFP 보다는 저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보통 미드니켈이라고 부르는데 NMX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발트 프리 또는 하이망간 계열의 그런 배터리들이 사실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이미 국내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연구 개발 다 끝내놓고 이미 이제 충분히 양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개발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런 종류의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성능은 20%, 30% 이상 좋고 가격은 기존의 하이니켈보다 한 10% 싸고 LFP보다는 한 10%, 15% 정도 비싼 정도인데 가성비로 따지면 LFP 배터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흐름은 뭐냐 하면 LFP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삼흥계 배터리의 배터리 가격 인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거의 한 2배 정도 속도로 더 빨라요. 원래는 삼흥계 배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율로 따지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LFP 배터리 대비해서 한 몇 배나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게 계속 빠르게 떨어져서 지금 삼흥계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의 가격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20, 30% 차이 나가는 수준까지 좁혀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드니켈배터리까지 들어가면 저는 LFP 배터리에 비해서 향후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그래서 제가 아까 3년을 말씀드렸는데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미드니켈배터리가 효율은 더 좋아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면서 생산 단가는 더 떨어진다고 하면 웬만한 고객사들이 적어도 엔트리 모델을 제외한 볼륨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기차 시장을 형성할 볼륨 시장 이상의 그런 때에서는 미드니켈리라든지 주로 미드니켈리 이상의 그런 배터리를 쓰게 돼 있지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왜 또 3년이냐 하면 3년 후부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했을 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데 다원계 배터리, NCM, NCA 이런 배터리들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강물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 봐야 철이 주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튬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광물이라는 게 다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원가 구조는 뭐냐 하면 지금은 다 이제 뭐 염호라든지 광산에서 캔에서 채굴한 그런 광물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만들지만 향후에 가면 갈수록 폐배터리 리사이클해서 이제 해소한 그런 금속들을 바탕으로 재투입해서 다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단가를 계속 떨어뜨려 가기에 훨씬 유리한 구조다. 그렇게 하면 LFP 배터리는 지금은 당장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당장 전기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고가 시장 외에 보조금을 받지 않게도 이제 사람들이 살 수 그러니까 물론 보조금은 계속 한동안 나오겠지만 일반 이제 뭐 중산층 서민 가정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준의 모델들을 내놓으려고 하니 당장은 싸게 만들어야 되니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게 3년 정도 지나면 가격은 LFP 배터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미드니켈 배터리들이 대량 양산되면서 LFP 시장이 설 자리가 적어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되게 줄어들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LFP 배터리는 태생적인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용도이기도 한데 그냥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ESS 장치 같은 이런 쪽에 적용되는 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은 그렇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절대 크기 자체가 워낙 크다. 아직은 그러나 향후에 급속히 성장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 시장이 되는데 이 시장들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고요. 그 흐름은 최근에 와서 저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EMBERS